힘좋고 살기좋은 곳, 북한산 우이동이서 제1회 정당의 축제와 함께하는 트로트25 힐링 가요 콘서트 여러분과 신나는 막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무대는요. 부희씨 하면서 마법같은 그녀입니다. 이분의 매력 한번 봐주실랍니까? 전여진씨가 부릅니다. 순정 늘 사랑함을 주는 이분께 어깨를 기대고 싶죠? 고향대표 오빠 박진박씨가 부릅니다. 당신은 소아공축 고향대표 고향대표 로 dark 힘겨운 일 사랑하고 또 집에 또 온몸으로 감사도 선한 일 언제나 내 손가락도 사랑하고 무지하며 슬픔도 믿분도 함께하는 일이시며 사랑받고 사랑받고 소나하고 그룹 시면도 잊지 않는 미스도만 그룹 우선과 같은 선화공주 당신은 선화공주 우선과 같은 선화공주 우선과 같은 선화공주 우선과 같은 선화공주 나를 위해 한 병 세우니 그 늦은 일, 즐겨운 일 생으로 고치되어 온몸으로 쌓아준 선한 은혜 언제나 내 손잡고 사랑하고 무친하고 슬픔도 기쁨도 함께하고 믿으시오 사랑바보 사랑바보 선한 은혜 시간도 보기 미소만큼 일평탄신 선한 은혜 당신은 선한 은혜 당신은 선한 은혜 당신은 선한 은혜 감사합니다. 같은 밤입니다. 다음 이어서 애창곡 갈사람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얘들 완전 감사합니다. 우리 잖념이 알사람 하더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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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